자 1번 인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인마누엘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메타 메타 우리와 해몬 우리 호 데우스라고 합니다 메타 해몬 호 데우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그들의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거야 그런 뜻이죠 4번 3번 문제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아닌 것은 뭡니까 아닌 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4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즉, 발음이 그냥 mi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mir mir 모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략 말고도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히브리에서 온 영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밖에 안되나봐요 그래서 가져온 예물이 아닌건 물약이죠. 물약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이것은 점수 주려고 만든 문제입니다. 점수를 주려고 물약 mir incense 향 gold 4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desert of Judah. 그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This is he who w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이사야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직진이란 뜻이죠 이게 이 요한은 낙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The John's clothes were made of camel's hair 낙타, 머리카락, 낙타, 털 And he had a raider belt 가죽벨트죠 Around his waist 그의 허리에 둘렀다 His food was locust 배뚝이죠 and wild honey 야생 꿀을 먹었다 이때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Judah and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arishes and the sages The sages 라고 발음하더라고요 Coming to where he was baptizing, he said to them You brood of vipers 독사의 새끼들아 Brood, 새끼죠 새끼들아 Who warned Who warned 누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더냐 Flee 도망가라고 From the coming rest 진노 진노 이런거죠 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Parishes and the sages 파리세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베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라고 그랬죠 Repent 바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베개입니다 Repent Repent 6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소리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틀린 말은 뭡니까 광야에 소리치는 자, 외치는 자죠 소리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 여기 외치는 자라고 되어있죠 3절 외치는 자가 뭐냐면 A voice of one calling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친다 외친다는 말이 여기는 calling이라고 되어있죠 외친다 외친다 부른다 라는 뜻이잖아요 calling calling으로 되어있는데 외친다 라고 운역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A voice of one calling 한 소리죠 한 소리 한 소리가 있어 그래서 one calling A voice of one calling 입니다 외치는 자 부르는 자 부르는 소리 소리치는 자니까요 one calling이죠 7분입니다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진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보이네요 약한 것을 고치시니 괄호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복음이라고 되어있죠 사전 23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저스 웬트 드로우 아웃 갈릴리 전국공 방방곡곡 그 말이죠 드로우 아웃 구석구석 티칭 인 데얼 세네가그 회당이죠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설교했어요 and healing every disease 모든 질병과 and sickness 아픈 것들 병 병든 것들 백성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을 힐링 했어요 치료했어요 고쳤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천국복음 good news of a kingdom good news입니다 모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이죠 안에 들어갈 말씀은 뭡니까 의 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dare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배부를 것이야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죠 white righteousness 때문에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의 때문에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낀다 의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공의인데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적이 생깁니다 늘 자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원수가 생기는 거죠 대적자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겁니다 갈증을 느끼고 그렇죠 갈증을 느낀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 공의를 늘 목말라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죠 갈증을 느끼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Be filled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육적으로 배가 부르고 이런 거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건 배 부를 것이다 부자가 될 거야 먹을 거 많이 생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의입니다 Righteousness Righteousness 때문에 Hungry하고 Thirsty하면 Blessed 복을 받을 거야 9번 문제 9번 문제 살복에 속하지 않는 것 쓴 다음 중 무엇입니까 살복에 속하지 않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맞죠 배통하는 자 맞습니다 혼유한 자 맞아요 사랑을 베푸는 자 그건 아니죠 혼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게 복이 두 개가 같네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죠 3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theirs is kingdom of heaven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애통입니다 애통 For they will be comforted 위로를 받습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Be comforted 하면 편안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ek 온유하다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땅을 inherit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6절입니다 어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6절입니다 어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or they will be filled 7절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 8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을 볼 거다 see God 하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10절 의뢰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as the kingdom of heaven 12절까지죠 나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you when people insult you persecute you and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because of me 너희를 욕하고 insult 너희를 욕하고 insult 욕하고 욕하고 insult 욕하고 insult 모욕이란 뜻이냐 insult 모욕이란 뜻입니다 모욕을 주다 무리하게 돼야 돼 insult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fal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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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ly란 말이 거짓 거짓으로 이런 뜻이죠 falsely falsely 거짓으로 속여서 잘못하여 부정하게 불성실하게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악의 모든 종류 악의 모든 종류의 거짓으로 말하는 것 거슬러 모든 악한 말 모든 악한 말이죠 너희를 거슬러는 against 는 반대한다는 뜻이죠. 너희를 대항하여 악한 모든 말로 너희를 모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했다.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보상 받는거죠. In heaven.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데 크게 보상을 받을거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For in the same way, 이같이 They persecuted 받게 했다. profit 그 선지자들 Who were before you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사랑을 베푸는 얘기 아닙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바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빛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을 비추는 빛이야.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위로 숨지 못한다. 숨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R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의 순서 중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 애통, 원유, 어이, 성율, 마음, 총결, 화평, 어이. 위를 위한 핍박 1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full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 대통 환자는요. mourn 원유 환자 meek 의 righteousness 응율 merciful 마음 청결 pure in heart 하평 peacemaker persecuted of righteousness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니까 12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46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체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reward will you get? Are not even the tax collectors doing that? 체리라는 말이죠. 체리라고 되어 있죠. 세금 징수자 체리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And if you create only your brothers What are you doing more than others? Not even Pagans do that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Pa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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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교도입니다. 영어 Pagans 라틴의 형용사 Pagans 시골 시골사람 이런 뜻이네요 자 5장 47절이죠 보겠습니다 47절 Pa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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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타일스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인데요 이 버전은 niv가 아니고 이게 어디 버전입니까 이제 다음 표고가 거꾸로 되어있으면 해 입니다 에덴니코이 Gentiles. 이방인이죠. Pergans. Pergans가 시골이라는 뜻인데 이방인이란 뜻으로 쓰이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원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원전하라.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완전하다. 그런 뜻이죠. 완전하다라. Perfect. 완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똑같은 뜻인데 한글로는 온전하다죠. 답은 3번입니다. 의미로는 완전하다. 맞습니다. 정확한 한글은 온전하다. 13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하느니라. Be careful not to do your acts of righteousness. 자 여기는 너희의 라고 되어있죠. act of righteousness. 공의의 의로운 행동. 이런 뜻입니다. 주의하라. before men. 사람들 앞에서. 주의하라. 행하지 않도록 행하지 않도록 보이려고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defued. 만약에 네가 그러면. 여기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보상이 없어. from y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로부터 보상이 없어. 너의 의입니다. act of a righteousness. 상. reward. 보상. 2번이죠. 의와 상입니다. 14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은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 33절입니다.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For the pagans long after all these things.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Heavenly Father knows 다한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That you near them.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15번 문제. 무엇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 그죠? 비판이죠. 비판. 대부분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재판이죠. 이게 재판. 재판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라는 뜻인데. 자. 비판하다. 비난. 비난. 비난이라는 뜻이 더 강하네요.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16번 문제.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로 갑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오 선지자니라. 자. 다행히 잊지자니라. 소음과 정사의 자랑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다행을 목적으로 늦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행이 주의 사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행의 원과 정사의 정치에 대한 상대방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행이 형 możli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행의 논란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장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 대접 을의 정책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행의 약을 맞게 할 사람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의 죄의 원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거야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한거야 한마디로 말이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야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fits 암검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장에서 몇장까지입니까? 5장에서 7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5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Now when he saw the cross, he went up on mountainside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마운틴 사이드 때문에 나온 말이죠. 산에서 가르치는 교훈 이렇게 해서 7장에서 끝이 납니다.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메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너라 그렇게 해서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18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Jesus replied foxes have a horse 여우도 굴이 있고 and birds of the air have nets 공중이 나는 새도 nets 둥지가 있는데 but the son of the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은 has no place 장소가 없구나 to lay 누울 장소가 없구나 he said 그의 머리를 눕힐 장소도 없구나 이런 뜻이죠 Jesus replied foxes have a horse and birds of the air have nets but the son of a man has no place to lay he said 8장이십죠 인자 son of a man 19번 문제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외치다 세례 요한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단이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them Jesus went through all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of every disease and sickness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20번 문제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으니 일꾼입니다.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수확할 양은 plentiful. 많다란 뜻이요 이게? 늙고 풍부한. plentiful. 풍부하다.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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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죠. But the workers are few. 일하는 사람은 적구나.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workers 일꾼이 few하다. 적다. 이런 뜻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무엇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I am sending you out like a sheep among ubers. 자 이 늙대 중에 양 같구나.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Therefore be as shrewd. 지혜롭고 지혜롭단 말이 이거 같은데요. 날카롭게 Shrewd Shrewd 날카롭게 빈틈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뱀같이 지혜롭단 말은 날카롭게 이런 뜻이네요. 빈틈이 없게 하라 날카롭게 하라 날카롭게 하라 이런 뜻이네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And as innocent as dobs 비둘기처럼 이노센트 해라 결백해라 금이 없게 하라 금이 없게 하라 이노센트 무흠하다 I am sending you out like a sheep among ubers. Therefore be as shrewd.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bs. 뱀같이 Shrewd 하고 Dog 같이 이노센트 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복음 씁니까? 마태복음이죠.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수고하고 약하고 짐신자들아 자 23번 문제입니다.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이죠 사바스데이 12장 8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At that time Jesus went through the grain fields 밀밭이죠 On the Sabbath His disciples were hungry and began to pick some hairs of grain and eat them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When the parisets saw this They said to him Look, your disciples are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죄를 범해 범하고 있어 Unlawful 불법 Unlawful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불법 Unlawful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안식일에 When the parisets saw this They said to him Look, your disciples are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He answered Haven't you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Companions 공료들이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he and his companions are the consecrated bread Consecrated bread Consecrated bread Which is not rough for them to do but only for the priest Consec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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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헌 Consecrated 공헌 진설병이죠 Consecrated bread Which was not lawful for them to do but only for the priest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Oh, haven't you read in the law that on the Sabbath, the priests, the temple, the discrate, the day, and yet are innocent? 내가 너희에게 이르누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I tell you that one greater than the temple is here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If you had none or what these words mean, I desire much,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unto innocent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12장 8절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입니다 24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나온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로 되어있죠 이사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 상한 갈대 He will not break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 smoldering weak He will not snuff out Snuff out이 정전 되는거죠 Till he lead justice to victory 심판하여 이릴 때까지 인도하리라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온다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온다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2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며 And a smoldering weak He will not snuff out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Faithful is Faithful is He will bring forth justice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진판하여 이길 때까지 여기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장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시몬 피터 앤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16장입니다 26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십자가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간 제자들이 아닌 것은 3명 데리고 갔죠 베드로 요한 야구보입니다 사울 아니죠 베드로 요한 야구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제임스는 야구비인데요 야구비의 형제 요한 요한은 야구비의 형제 요한입니다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파울이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구보입니다 27 8번 문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8장 20절입니다 나도입니다 나도 29번 문제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이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목숨 대송물 1번입니다 20장 28절 볼까요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도리어 섬기려 하고 but to serve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줄 거야 to give his life as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그의 생명을 줄 거야 그런 얘기죠 30번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구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 너희는 강도에 불혈을 만드는 도다 초구를 만드는 11장 13절입니다 개혁 개정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It is written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He said to them My house will be called house of prayer What you are making a den of lovers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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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 아늑한 굴 then of lovers 강도의 굴로 말하는구나 굴 굴 굴 굴 굴 그쵸 기도하는 집 소굴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은 어느 것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For many are invited 소청이죠 few are chosen few are chosen chosen 선택이죠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고 하지만 적은 선택이 되었다 적은 선택 그런 것입니까?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생함을 받은 자는 많대 For many many invited chosen few 32 32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도 무엇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She just replied You are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f the power of God 성경도 scripture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도 Do not know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In error Error가 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scriptures 하나님의 능력도 power of God 영역이죠 3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할 거라고 예언했습니까? 3번이죠 그럼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People remember The word Jesus has spoken Before He lost 크라우스 이게 숱하게 울다 크라우스 You will disown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Disown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Disown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그 뜻입니다 이게 세 번 나를 아니라고 할 거야 네가 수탉이 울기 전에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easley Beasley 선숙 선숙이 Beasley 우리 앞에 선숙이 나왔잖아요 몹시 몹시 몹시라는 뜻이겠죠 몹시 심히 Beasley Wept 눈물을 흘리는 거죠 통곡하다고 그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3번이죠 자 34번이요 시음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26장 48 1절입니다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라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시험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The spirit is willing 영혼은 의지가 있지만 But the body is weak 네 육체가 약하구나 영혼은 의지가 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네 영혼은 의지가 있지만 니 몸뚱아리가 약하구나 육신이 몸이 말을 안 듣지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죠 35번입니다 골고다의 의미를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르 They came to a place called 콜고다 Which means the place of the school 스쿨 스쿨 해골의 장소 이런 뜻이죠 스쿨이 해골의 장소입니다 해골의 장소 곧이 있는데 장소란 뜻이죠 그래서 해골의 곧 The place of the school The place of the school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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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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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입니다 35번까지 이제 마태복음이 끝났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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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